모카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카학기 김성근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냈었습니까? 이번에 미국 공명학 박사 캐논볼 사장이 야성적인 음색을 만들어내는 섹스폰 엘토테너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름하여 블랙타이거25를 만들어냈는데 25라 하는 의미는 캐논볼 상륙 한국 25주년의 의미를 두고요. 그 다음에 블랙타이거는 니켈 프레이터에다가 호랑이 인그래밍을 시킨 것은 야성적인 호랑이 산속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는 그러한 음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해서 탄생시킨 것이 캐논볼 블랙타이거25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엘토 가격은 550만원이고요. 캐너 가격은 690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시판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왜 캐논볼 사장이 야성적인 음색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캐논볼 섹스폰은 빅벨 스톤 시리즈로서 부드러운 음색도 있고 중간 음색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캐논볼 스톤 시리즈의 부드러운 음색은 실버를 가미한 제랄드 시리즈입니다. GA5V라든가 GT5V는 실버를 도곡을 해서 부드럽고 풍부한 음색을 자아낸 반면에 캐논볼에서 최고급 모델 드래곤 펄 모델은 야성적인 음색도 아니고 부드러운 음색도 아니고 중간 음색인 드래곤 풀을 탄생시켰죠. 이번에는 캐논볼 회사에서 가장 야성적인 음색, 야성미가 흐르는 산속에서 타이거, 호랑이가 포효하는 그러한 음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 한국 상륙 25주년을 맞이해서 탄생시켰습니다. 그럼 어떠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캐논볼 넥에서부터 시작해서 넥볼트 그리고 키버튼, 스톤 시리즈 이렇게까지 야성적인 음색을 만들어내는 데 주안점을 돕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일일이 리뷰를 해드릴 텐데 스톤 시리즈의 키버튼을 타이거아이, 호랑이 누나를 상징하는 그러한 컨셉에 의해서 아주 고혹적인 붉은색의 스톤 보석을 박아가지고 처리해서 공명에 대한 야성적인 음색을 만들어냈습니다. 테너와 엘터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키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음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능성이에서 먹이를 낚아치기 위해서 아주 달려드는 듯한 그러한 연상을 하는 인그래빙을 별 정면에다가 엘터 테너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야성적인 음색을 즐기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분에 한해서는 이번 캐논볼 신모델 블랙타이거 25를 만나시면 만족하게 될 겁니다. 캐논볼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제인터내셔널 특허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브라스로 만들어내는 일반 색소폰에 비해서 한 차원 높은 소리가 나옵니다. 첫째 울림이 풍부하고요. 두 번째로서는 고음과 저음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테너 같은 경우는 서브톤이 그저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이올린이나 플룻이나 트럼펫에 비싸야 될 이유가 고음이 잘 나오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선의 길이가 작기 때문에 바이올린 같은 것도 고음이 잘 나와야 되고요. 플룻도 특별한 헤드, 말하자면 헤드 조인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질 때 고음을 잘나기 위해서 만드는데 플룻도 고음 영역이 잘 나오는 것은 비슷합니다. 트럼펫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음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캐논볼 색소폰에서 여러분들 다 느껴봤을 겠습니다만 야나기사와나 야마하나 셀마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고음 영역이 캐논볼은 그냥 입만 되면 바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 가장 고급 소재로 만들어진다는 증명입니다. 고음이 잘 나오는 색소폰이 가장 비싸야 될 색소폰입니다. 고음이 잘 나오지 않고 저음이 잘 나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악기는 트럼펫, 플룻, 바이올린 이런 것들이 모든 악기가 고음이 잘 나와야 그게 비싸야 될 악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캐논볼 색소폰, 블랙타이거 25는 정말 고음도 잘 나오고 저음도 기어막히 잘 나옵니다. 운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운진은 기본이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탁 잡아보면 평소에 사용했던 악기에 비해서 더 익숙하다는 느낌을 가져올 정도로 그만큼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블랙니케르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속도금이기 때문에 도금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캐논볼 색소폰, 블랙타이거 25, 엘토는 550만원, 테너는 690만원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세부적으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논볼 블랙타이거 10을 이렇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상적인 음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4개도 보면 이와 같이 실버하고 색깔이 좀 다릅니다. 넥볼트도 보면 새로운 방법으로 다 음색을 야상적인 음색을 만들어내기 위한 컨셉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타이거 아이 호랑이 눈의 색깔을 연상해서 키부튼도 야상적인 음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스톤 시리즈의 일환으로서 고흡적인 색상 타이거 아이 색상을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부분을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캐논볼 센서폰 이제 여기 보면은 호랑이가 언덕에서 힘차게 내려와서 무기를 사냥하는 듯한 그러한 호랑이 타인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는 인그래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빅벨 스톤 시리즈 20, 25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캐논볼 센서폰 한국 상륙 25주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요 T5, T5는 내기 두 개라 하는 표준입니다. T5 예, 그래서 이건 CDL 번호고요. 여기는 디자인 바이 USA가 있고 이거는 국제인터넷이 날 특허를 받았다 하는 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부를 한번 보십시오. 캐논볼은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몸통과 배를 연결하는 브라케트가 깊숙하게 한계를 더 숨겨져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하나를 대죠. 캐논볼은 한계 더 대므로서 저음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러한 메카리즘적인 이면으로 인태가 있습니다. 캐노를 맞고요. 그 다음에 L2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2도 타이브의 그 맹수처럼 언덕에서 힘차게 내비오는 듯한 그러한 인그래밍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L2도 이와 같이 야성적인 음색이라는 것을 넥 볼트까지도 변화를 줬습니다. 예, 그리고 키버튼은 역시 타이거아이, 호랑이 눈을 생각하는 그러한 컨셉에 대한 고혹적인 스톤을 키버튼에다가 삽입시켜놨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L2도 보시면 여기에 음지거리 밑에 캐논볼 섹시폰 A5라고 해놨고 시리얼 번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자인 바이 USA 캐논볼 이 모델은 국제인터내셔널 트럭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증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는 울랭 니켈 플레이트 금속 조공으로 제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아주 야성적인 음색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